감히... 감히 나한테서 여유를 보이다니 이 녀석 이거 아 힐도 썼어 이 녀석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내 발차기가 얼루 갈지 모릅니다 매너채팅 하시라구요 분방과 모바일과 중계방향 5500분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보러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 궁극기의 정확도 보여드릴까요? 이쿠어어 이쿠어어 아하 누르지 말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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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즈성하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팬 가입에 감사합니다 제가 발가락으로 퀵별을 드릴게요 저희 발차기의 섬세함을 보여드린거죠 발가락으로 마우스 클릭을 좋았다 아이고 성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이 저의 발차기 비밀입니다 굉장히 섬세합니다 자 어시스트 먹어볼까요 멘탈 찾을거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소개해주세요 야필패 역시 야필패야 하하하하 빠져줍니다 말파이트가 끌려갔지만 전 상관없어요 전 말파이트가 아니고 말파이트를 도와줄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빠져주죠 빠지면서 이렇게 하면 최후를 치겠죠 계속 빠져줍니다 옆에서 한번 일로 찾은 다음에 저 혼자 잡기 위해서 넘어가서 잡아줍니다 이런식으로요 키를 혼자 먹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리산드라를 맞출 수 있다면 리산드라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리산드라 궁이었기 때문에 쫀냐를 쓸 수가 없습니다 리산드라는 지금 쫀냐도 있긴 있지만 쫀냐뿔이 돌진 않았지만 쫀냐를 빼고 잡을 수도 있는 플레이를 전 가능하죠 자 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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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로 갑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2차 타워를 막아야겠군요 자 이런식으로 자 Q를 베인에게 못맞추면 들어가지마세요 2차 타워를 제가 막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마세요 일부러 끌려진겁니다 왜냐? 일로 넘어갈 것 때문이야 지옥으로 넘어갔군요 너무 많이 넘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하하하 하지만 저희 타워가 베인을 거의 아사 직전까지 몰아가고 절타워가 충분히 잘하고 저는 깨졌다고 오! 이거! 이야하하하 오호 이거 막았군요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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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방템 하나 가야되는데요 방템같은 경우에는 적들의 조합을 본 적들의 조합을 보시면 리산드라와 베인과 야스오르브스레이시그리고 넣는데 잘 큰 친구를 보면 베인이 잘 컸습니다 그렇다면 베인같은 경우에는 W로 체력 비례대미를 주르기 때문에 체력을 올리면 안되고 방어력같은 경우에도 무시합니다 왜냐면 W가 트루대미지기 때문에 그러면 방어력도 올리면 안되 그럼 뭘 올려야되냐 아 베인의 딜을 안맞으려면 베인의 빠른 공속에 W가 안터지게 하려면 빨리 죽여야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곡괭이를 가듭니다 정확한 판단이죠 정확한 판단입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아주 정확한 판단 대박 나이스 판단 간다 간다 조심조심 역시 가고싶은거 갈거면서 킥킥킥 제가 지금 가고싶은건 당신이 제 방송을 보고있는 그곳 바로 님의 옆자리입니다 제가 증정으로 가고싶은곳은 바로 그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아시겠습니까? 추천 한번 누르세요 질차도 안했습니까? 나는 진심을 보여줬는데 근처에 친구 있어요? 혹시 같이 보는 친구? 그 친구들 팬클럽가입 부탁드립니다 핐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호호! 우호호호! 좋아좋아 눈가있어 베인이다 베인이다 여기서 점멸! 여기서 큐를 쓰고 갔어! Together 에어울 이제 헤헿 what That's crazy 큐를 베인이 피해버렸네요 치성합니다 궁도 잘 못쓴 것 같아요 리신님 궁을 베인한테만 해주실 수 있나요? 무리한 부탁하지마 알리스타 사과해 사과라고! 무리한 부탁을 왜 해? 이해한다 하지만 노력해본다 저식이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어 가자 형 귀척해주세요 한다 대기 대기 애달 찍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고 말파이터의 궁과 베인을 베인에게 나의 궁을 통하면 베인은 죽을 수 밖에 없어 적팀의 행위는 지금 강한 친구는 베인 밖에 없어 와봐 와봐 저기 들어갔다 한단 들어갔다 궁 써 궁 써! 야야! 야! 야! 나 이거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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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너무 못 모였어 아! 누가 누가 물린거야? 누가 물린거야? 말파 말파 너야? 말파 너야? 말파 너야?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한번만 이해하자 우리 오케이? 우리 말파 한번만 이해해주자 잘했잖아 저 친구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가보자 오케이 다 이해시켰습니다 저의 똥이 아닌 척하면서 우리 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채팅을 줬습니다 덕분에 저도 욕을 안먹고 우리 팀도 멘붕을 안했죠 좋아좋아 가보자 이거 얼마야? 감각을 넓히시오 하필 글로 오냐 후 민망하기 때문에 저라는거에요 가만히 두치면 아라에서 빨개진 얼굴이 하얗게 돌아오는다 저 친구는 민망해서 그래 민망해서 민망해서 와 다 먹었어 알리가 고대 지식일 방패로 다 먹었네 세상에 지피찍이면 백전백슬 좋아좋아 하아아 으아아아 이 배를 죽을 수 없다아ärke아 너를 데려가마아% 하아아아 fark 다행이네 딜러 딜러 그렇지 딜러는 W로 딱 하고 그렇지 이거 이거 도와줘야돼 클래스 뛰어띄어 뛰어띄어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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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누누누누누 스메누누 아 누누빨라 누누빨라 역시 스메누누야 아 조심조심 딜 딜 딜 딜러야 돼 궁극 수거 죽어 아 궁극 못쓰고 저희라면 이거 우리는 만들 다만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됩니다 왈파이텍 도망가야됩니다 왈파이텍 궁극기를 활용하자 전멸을 활용하자 없으면 죽어야지 자연의 섭리 궁극기에 전멸이 없으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죠 자 민병대나 가볼까요 민병대나 가고 방태물 하나 올려야겠군요 체력몰력 2개정도 가다 걱정하지마 와봐 와봐 니가 그렇게 잘났어 조금 잘났군요 조금 잘났어요 이런 상황으로 보건대 베인이 잘났기 때문에 제가 베인을 잘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좋은 플레이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천 눌러주신 만큼 아니 제 방송에 들어오신 만큼 저 화려한 플레이와 정확한 판단으로 여러분께 기쁨만으로 선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아 또 다 죽었어? 몇명 나왔어 가자 가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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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거기서 뭐해 막아야지 막아야지 뭐하냐고 너희들 막아야지 일단은 난 여기 맡고 있을게 여기가 중요하니까 수고했다 파탐 막았어요 저는 끝까지 공성 후성을 성공했습니다 잘했죠? 딜량좀 볼까요? 그래프 그래프 어 어 20점 갚였네 어 다 못했는데 베인 봐 베인 혼자 4만6천원 질러 왔어 베인 리포탐 베인님 베인님 님 잘하는거 인정하지만 제가 봤을때 님 대리죠? 아니라고 하겠지 아니라고 하겠지 님 대리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동구 엔지니어링 본케임 본케임 님 대리임 저 명예로운 소환사라 제가 경의 설명하면 님 채팅 7일 정지당해요 명예로운 소환사에게 부여된 의미죠 님 제가 리포트해서 7일 채팅 정지 먹입니다 저 부케임 대리라면서요 왜 이제 부케라고 하죠? 왜 이제 부케라고 하시죠? 동구 엔지니어링 처보쌤 부케임 신고하셈 싫은데요? 싫은데요? 신고하기 싫은데요? 신고 안하고 아 저격이었구나 너 너 이 자식 너 이 자식 나 왜 저격했어 너 왜 나 저격했어 너 너 나 저격한거지? 본케 본케 있는데 응? 너 나 저격한거야? 응? 너 나 저격한거냐고 선박 엔진 많이 이용해 주셈 아이 많이 많이 이용해 주셈 짱좋아요 저희집 자동차도 저 엔진인데 정말 좋아요 자 이제 홍보 홍보 다 했어 대답해줘 대답해줘 어? 대답해달라고 오빠 대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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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한거야? 대답해 빨리 저격한거냐고 대답해 저격했냐고 그럼 우리집 응 이용할거야? 아 선박 엔진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 대답해 우리집 장난감배 만들어서 우리집 목욕탕 목욕탕해서 어? 할게 저격 아 저격했구나 아 왜그랬어 너 본케도 본케도 있는애가 있는애가 이거 이거 너 때문에 그러면 진거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겼는 우리팀이 이겼잖아 어 우리팀이 여러가지로 우세했는데 어? 엔진 하나 무료로 보내 이거 아니면 너 경찰서에 신고해서 저격범으로 중범죄인거 알지? 하부위 안해줌 선박 엔진 신용으로 하나 보내 어? 장식하게 보내라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아침 먹을 때 조용히 말씀드려 엔진 사면 오일 보너스로 준다고? 엔진 얼만데 엔진 DMZ-7733 주문할게 얼마야 DMZ-7733 얼마냐고 어? 얼마야 얼마야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볼보? 1억 볼보 1억 1억짜리 사라고? 1억짜리 사라고? 와아 지존 서비스 엉망이네 야! 1억짜리 사는데 엔진 오일 엔진 오일만 줌? 야 1억짜리 사는데 무슨 엔진이 엔진 오일만 줘 야 이거는 더 좋은거 줘도 되겠구만 야 오일 막 상품권 어? 100만원짜리 줘도 되겠구만 1억이면 무슨 엔진 오일만 서비스를 줘 아 혹시 엔진 혹시 그 엔진에 엔진 오일이 많이 들어가서 막 백만원 넘음? 백만원 넘나? 야 근데 친구야 아버지의 회사를 어 홍보해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 방 시청자가 너희 홍보를 듣고 어? 볼보 1억짜리 엔진 내가 꼭 필요하던 엔진 하면서 살 사람이 없다 어? 이게 스폰 상품이 중요한데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니 돈 있어도 필요하질 않아 이걸 어따 써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이 조업하시는 업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걸 어따 써 어? 그거를 살 사람이 없어 그니까 나한테 보내 재고 남는 거잖아 살 사람이 없으니까 나 이제 이제 가야하니까 어? 나중에 줄 마음 생기면 친추 걸어 알겠지 아니 너 그냥 너무 시끄럽다 채팅인데 시끄럽다고 말하는건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너는 흉악범이야 방풀까지 했으니까 방송을 보고 있다는건 저격을 하면서 방송을 듣고 봤다는 의미고 너는 중범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실정이다 어? 알겠니? 내 방송에서 너는 무기징역이야 이제 평생 내 방송을 볼 수 밖에 없지 그럼 난 이만 간다 아버지 사업 번창해서 나중에 나의 열혈팬 되길 바래 나 갈게 이제 빠생 오케이 2 3 2 3 3 3